낯이의 도량 참법은 이루다 이 참법을 낭농해가 안고 지시네 빌립한 것이다 지시가 죽어 놓고 싹이 되도록 무죄강성돼 더하여 낮에는 이리 손에 젖히지 않고 밤에는 잠을 잃고 그 날 친절에 이 노란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내가 보니 현상으로 길어 올라오는데 펑은 눈과 날 눈부리는 이 불우제를 바라보니 제가 크게 놀라서 나도 말할 수도 없었다 할 수 없지 맨덕이 더 납부렁이래 내 풍전이 없소 가연 같은 데니 생길 수 없는 곳인데 반드시 영원한 물건이 짐을 해야 하려는 그 질질으로 다 뵙니사 방금 깨워 주었다 저녁이 나를 지시올시다 시천이사 육궁들을 질투하며 성통이 억도하여 한 번 설레면 불이 일어났는데 홀로 도는 등 얼굴을 부수고 사랑을 해 두 번 뒤에 그대로 구덩이가 들렸습니다 입에 너로 짓도 없고 몸을 감춥니다 그리고 풍붕하여 두도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열밀마다 많은 벌레가 있어 살을 바라 아프고 괴롭게 가슴 곳으로 지로는 덜합니다 우렁이는 벅토뱀이야 변하여 왔사오니 궁궐이 아무리 깊더라도 장대가 되지 아니하옵니다 이전에 태안에 종해하니 아래에 감격하려 이 노추한 몸으로 태안에 오전에 나타나 성북도 길은 지어서 죄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듣고 흐롭게 여고 그러한 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쁜 날 무제는 스님들을 공벌서에 그 사실을 말하고 가장 좋은 기태를 물어보고 고통을 구제하며 죽음 스님이 대가 갈렸다 모른기 기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참법을 좀 두드롭게 행해하니 하니데 농금 하려로 기고기고여로 불병을 열람하여 멍을 감하여 생각을 펴서 잘 대문을 지으니 모두 시권위 내 부처님의 말씀을 찾아서 번거로운 것은 더욱 작법을 만들어 예참 말였다 원할 국정의 향기 가진다 동정주의가 아름다워지는데 그 연휴를 알지 못하더니 무새가 우러러 보니 한층이 있었다 부르며 무대의 바람이든 저 구렁이에 우신이 옵니다 폐하에 곤두걸이 쌓아 이돌이 전의 왕세하네 반체본신을 나타내어 영움을 부인하이다 크이고 은근하게 사네 아침내 보이지 않았다 양마라 빼붙두어 날까지 첫노중 동안 이참의 번호를 얻어 짓어 물어 원할은 것은 모두 감동이 있었다 오면 그런 사실이 감추어 지고 없어질 것 두려워 대단히 그 사람들 빼알리는 하느니라 그들까지 찬정한 물 삼천세계에 두룩두려 밸목이 없어 인간천사의 황리아 기도용 고통 벗어나지 않물 속렬하고 불길 내내 나쁜 청량 지도 살 마하 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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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아수라 왕과 일체 아수라와 그 근속들을 도시가 길에 다 먹던 일체계 종룡정계가 모천지 허공에서 선을 헌자 학을 형벌하느니와 종무를 소화하느니와 팔굳이 지지 아니거나 밖이거나 각각거나 멀거나 동서당 부산 유산하느니라 모든 법들에 있는 내 실력들에 이득이 있는 시방에 밟은 신랑과 밟은 많은 적들을 위하여 일체계 간의 대자들 위하진 부처님께 그녀올게 하느니라 시들 영유의 영혼 시들 영유의 하느니 시들 영유의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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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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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기억에 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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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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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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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아멘 지으신 기명이 지으신 기명이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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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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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말하기를 마니라 영복을 비롯고 숨은 사람에게 이가지 한가간 난이만이 빙바내라 찬성이라 공간이 등장할 것이고 사막도에 났거나 반란에 있으며 영원히 모두 고통을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났으며 정조를 받고 세상에서 뛰어나게 다는 일세계 산망 부모와 영업의 친척들이 근심을 치러라고 했다를 그때로 네가 지급한 후조로 내를 부담하는 질사지 하였다 우리가 그리에 마땅히 슬피룰고 살아서 불신마며 몸에도 바쁜가 어째투지하고 가급붕호한 무겁의 친원을 위하여 생활의 자리에 존게 그리에 마땅히 지심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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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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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신 기명의 화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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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신 기명의 화성 지으신 기명의 화성 지으신 기명의 화성 지으신 기명의 화성물 지으신 기명의 화성 지으신 기명의 화성 지으신 기명의 화성 지으신 기명의 화성물 지으신 기명의 화성물 지으신 기명의 화성물 제 팔로 마음을 짓고다 뱉은 지어 자리하신 얼굴을 외우며 미묘한 말씀을 적잡고 제자리에서 굳은 만내를 하며 마음대로 사주하여 영어 부처님에게 두루 다니며 행과원을 순취하여 빨리 정각해라 아들이야 어둠이도 량해도 대중이야 이 부모와 친언을 위하여 이제는 속성에 온 덜 속박이야 아리라 외나면 부모와 우리를 낳아 굳은 지판놈이 우리를 하려고 마치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여성은 우리에게 온 덜이 우려하느니라 자비로 권장하여 사나비를 수익케 하며 십사에서 벗어나 주은 덜에 회사에 이익케 하려 부처님을 포기하며 흔내를 끊고 길이 길이 무의해 위로하는 법으로 가느니라 버리여 선사정신 두룩돌을 행하더라도 다만 스스로 이익할 뿐이여 소성에 아니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를 천하에 승리심은 소성보다 지나리다 이 스스로 지도와도 다시 남을 지도왔나 하여느니라 우리가 이제 탈이 이슈가 여 부족해드리라 이런 은혜는 스스로에게서 받은 것이야 어찌 사람마다 이 은혜를 생각지 않느냐 야스로 오진 것 같나 같이 간절하게 어찌 푸디하고 하상하사리와 같은 당의 종사들과 상중하자와 가깝고 사연이 if you want to go to go to do 진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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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요 일자인 기념의 제사 일자인 기념의 성경경을 일자인 기념의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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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아멘 근데 자리야 진머로 각기하고 섭수하소서 바라던데야 밤에 청룡검사와 청정마자와 군덕들이 고장에 앉을 때까지 모든 대장이 모두 청정하고 등개로 일체 반내를 다 뿜어버린 고마운 대로 등급 스님의 성통에 우리 행원을 모두 부족하고 재물에 부지가 무게 부지가 무진하며 복덕이 무진하며 말라기 선명이 무진한 저 지혜가 무진하고 산모병심과 육관함이 비함사 사모의 지와 육신 풍력이 똑같이 자세하고 소련하네 동방심을 얻은 여굴래에 소원을 부리지 않고 전생을 지도하네 주가 우느리 도량에 부국대중이여 예배하는 자리에 도하여 승관이여 시방에 담으는 법대에 흔대와 미래에 모든 지구와 기구니와 사기자만 나와 사기와 사기와 사기니와 각각의 도시방에 담으는 모든 우밭에 파우바이니와 각각 권속들을 위하여 또 그동안에 시주 타들과 승리시려 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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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여니와 각각 그 권속들과 이와 같은 인반에 모든 인류와 각각 권속들을 위하여 국립의 자리시려 모두 우리 아이오 세상에 이리다 이리하시고 전이 깨진다 주여 지신 기념이 대하여 지신 기념이 지신 기념이 지신 기념이 지신 기념이 지으신 영의 상처님 지으신 영의 신화님 지으신 영의 신화님 지으신 영의 상처님 지으신 영의 상처님 지으신 영의 신화님 지으신 영의 상처님 지으신 영의 신화님 지으신 영의 신화님 지으신 영의 신화님 지으신 영의 신화님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영유 고용 신고하 지주 영유 하세용 고하 지주 영유 고용 신고하 신민으로 가피하고 보호하소서 바라하금대 무덤지구와 비구니와 시참하나와 상위와 상위 또 심항에 일체로가 대와 와위와 가까운 쪽들과 또 지금까지의 경제시 학제시까지 어린 너니와 어린 너니와 가까운 쪽 내 진도의 일체일도 드리무시데로 그 미래 지금 모든 돈 내는 다 풀어 죽어 모든 상위 다 죽어 모든 게 어디다 동열되고 모든 고통을 다 잃어라여 상장에 다섯 가지 두려움을 치열하며 사무량 신과 육파람이 향상 나무의 지와 육심동력이 덧대도 사게 하였고 살림을 위성고리에 들어가 크지없는 일체 중생을 지고하며 우리 다 온원이돌 향해도 대중이여 다시 짓성으로 지방에 담아놓는 모든 황구의 비구와 비구니와 시참하나와 상위와 상위와 각오의 구하위와 하늘이 지방의 일체인간 세계에 육심동력이 비교를 수 없으니 지나가니와 가까운 쪽 우들 자비심으로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모든 부처님에서 우들을 위하여 시간에 예자들이나 신 부처님께 자세히 jeden Aloysio 지방의 복면에 수 없으니 суд origin 지방의 복면에 수 없으니 좀 더 이유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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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기요일 대단해 시시기요일 상봉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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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기요일 상봉동 시시기요일 상봉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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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방에 담으던 모든 산복의 기지야 그런데 자리아 진무로 구호하고 흘려주소서 나 그의 일체 피고 피고니지사 고륵하니 사만하니 사비가 바쁘사 또 가 그의 일체와 세우가니와 바쁘사 남일 지옥에 괴로운 걸 갖고 있는 어린아 오늘 모두 사라고 아기의 괴로운 걸 갖고 오늘 모두 사라고 책쟁의 괴로운 걸 갖고 있는 어린아 오늘 모두 사라요 탈복을 받으며 돈을 버리고 중풀에 나며 재물에 부시가 밤에 부시가 무신하고 복덕이 무신하고 한락이 무신하고 수령이 무신하고 지레가 무령신과 육바람이 영사 앞에 나타나며 상호해지가 미친 풍력이 되었고 항상 부처님을 배웠고 건물을 듣고 부살수를 행하며 영맹정 대신하니 학교의 진학과 나라가 높다라 상태나 상모리를 모든 동생들을 늘리시오 이리와 하늘과 몸과 인류와 오세 사천 남인들은 부품과 부품의 성대와 은혜이보다 주할 것 없더보다 많은 인전에 있으리 어시적 충성어리로에서 삼천매들 그 안에 나무동기도 삶 나무동기도 살마살 dong지도 살마살볼놈은 멋스 내 절꼽재멍이 안 sn combine 다 hops nggak 그stre이 정동 A 진 아비아 진지에로 간사 인생을 흘린 아침이 그 은혜로의 영광과 감상의 업적하고 그리 없는 세계인 아람은 대미나 지구가 피아사 이조인은 살피소 또 이제까지 아비 노량 창법을 수행하여 밝으니 끝나니 우오더 일도 완성되었네 그리 가는 난 상에 등펴보가리 이런 난 차를 받들고 승타의 공량을 미어 제가 검색했나리 북주와 삼도의 늦지옥 나리의 날의 명왕 매주와 충신과 열사와 신선들과 상대시방의 사세하고 유들 무차대에 풍미를 입고 흐름해 흐름해 이러한 이익으로 참회하는 그리의 자들 체력을 참회하여 내곳이 일상은 어른 아니다구나 인생 세계에 여덟 가지 사탠 소년거리고 무루에 무루에 취해서 팔정으로 갈부와 팔란에 체안은 다 비광적이 하여 성렬되고 팔십팔정에 복전을 범여 엄마나리 북굴마다 자레하고 벚궁마다 눈통하나리 금바다의 파도 염청강에 달핀 새롭네 나무로 이공하지 해탄내로 하나이다 양한창 탈근해 공독으로 전이들과 망령에 이를 빠지게 풍렬되고 포살에 두덩디 나무를 도는 곳에 뼈 꽃이 쓰러지며 염결을 풀고 보기도 하여 두리 정해 용하 해상에서 다시 만나며 부처님의 순기를 받아 지리라 지구 ikte 사이 한 pass 지구 백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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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